8월 28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한국철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100% 온라인으로만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9월 1일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만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철도 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비회원인 경우 전화 접수를 통해 예매가 가능한데요. 예년에 현장 대기 고객 중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인원 비율을 감안해 전화 접수는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합니다. 예매 이틀째인 9월 2일부터는 경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명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데요. 예매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 열차 등의 승차권입니다. 9월 2일은 경부, 경전, 동해, 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3일은 호남, 강릉, 장항,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하는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철도는 매크로를 이용해 불법으로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온라인 안표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마음 돌봄 키트 300개를 전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마음 돌봄 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신체적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트레칭 밴드와 컬러링북, 허브티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마음 돌봄 키트를 전달받은 한 상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한 시기에 심리적 상담을 받게 돼 큰 위안이 됐다며 뿐만 아니라 마음 돌봄 키트를 통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재난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경험자의 가족과 목격자, 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외표 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 복지TV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